저하고 정화영 선배님하고 사이, 이런 사퇴하는 부부 사이에서 우리 직원이 같이 너무나 지적이고 잘생긴 나들을 제가 키웠다는 거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그런 여긴데요. 나 이제 한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겠다.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여긴거든요. 그래서 저희 남편이 굉장히 바람기가 많아요. 그러면 나는 샤인의 태민을 위해서 도시잡시로 보내주고 뭐 콘서트 티켓도 팔아주면서 나름대로 그 삶의 즐거움을 그런 즐기는 역할인데 저는 굉장히 이해가 돼요. 저도 나름대로 그 삶에 희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없는 역이에요. 정말 샤이니템이 너무 예뻐요. 보면 벌써 예쁘더라고요. 진짜 태클럽 표현이 됐어요. 본인의 성격과 지금 극중 역할과 잘 맞으실 것 같아요. 예, 제가 원래는 악어 전문인데 원래 이게 제 성격이에요. 샤이니템이 너무 예뻐요. 하면서 스포츠 생수됩니다. 오늘 굉장히 유키한 인터뷰였습니다. 여러분들의 말씀 드리면서 얼마나 글 감사합니다.